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포함된 전력수급 계획이 최근에 발표됐는데요.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산하위원회가 공동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안전성을 둘러싸고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먼저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형동 아파스는 핵발전소 사고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노후 핵발전소의 경우 안전성 문제와 잠재적 위험에 따른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생태적인 문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사안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백원필 박사는 우리나라 원자력은 안전한 중국산 에너지로서 에너지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 경쟁력 유지, 그리고 에너지 복지에 필수적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원전 개석운전과 신규 건설 없이는 2030 원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 중립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방제연구소장 한병섭 박사는 한국원자력계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안전을 담보할 기술과 철학이 부족한데다 독점사업자인 한국수료원자력의 의지와 준비 역시 미흡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문가 시민단체인 원자력안전과 미래, 이종윤 대표는 한 손으로 집중되는 패권적 원전산업 지배구조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은 무엇보다 안전을 철저히 이해하고 에너지는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원전은 줄어들고 재생에너지는 늘어나고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가 이것을 왜 경시하느냐. 세계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cpbc 김용규입니다. cpc 김용규입니다. 아멘